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본 발사 일정이 2021년 2월과 10월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 사업인 달착륙선은 2030년 발사 목표로 기존 계획보다 10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발사체 성공 이후 2026년부터 민간 발사 서비스를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를 2022년까지 구축하고 위치, 시각정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만들어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우주개발을 구조화하는 한편 2042년까지의 목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비전하에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함께 국민 안정과 삶의 질에 기여하고 우주일자리도 육성함으로써 도전과 신리와의 조화도 노력하겠습니다.